이번 시간은 세계의 피라미드 10번째 시간으로 미국 테네시주 맨피스 시내 미시시피 간 뉴욕에 위치한 맨피스 피라미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1년 2만 142석 규모의 경기장으로 지어진 맨피스 피라미드는 맨피스시와 셀비 카운티가 공동으로 소유 및 운영을 해오다가 2009년 셀비 카운티가 맨피스의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NBA팀 맨피스 그리즐리스의 연고지이기도 한 맨피스는 테네시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98미터 약 32층 높이로 이루어진 아레나 맨피스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이름은 고대 이집트 고왕국 시절의 수도 맨피스에서 착안했습니다. 피라미드 경기장은 원래 NBA팀 맨피스 그리즐리스가 사용했지만 얼만가 NBA 규격에 맞지 않는 각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2015년부터는 쇼핑, 호텔, 레스토랑, 볼링장, 양궁장을 포함하는 베스프로샵 메가스토어로 이용되어 꼭대기에는 야외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레이드 아메리칸 피라미드라고도 불리는 이 건축물은 1954년경 맨피스의 예술가 마크 하츠에 의해 처음 고안되었습니다. 마크 하츠는 맨피스를 상징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떠올렸지만 당시 자본과 기술력을 포함한 여러가지 문제로 30년동안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아들인 존 브렌트 하츠가 기업가인 존 티그렛과 협상하면서 이 아이디어는 채택되었고 1991년에 들어서야 준공되었습니다. 맨피스 피라미드가 완공된 후에는 맨피스 그리즐리스와 맨피스 대학교의 홈 경기장으로 농구팀들 뿐만 아니라 프로레슬링 이벤트장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1999년에는 월드레슬링 엔터테인먼트 WWE의 옛 명칭 중 하나인 WWF 성 발렌타인데이 대학살의 현장의 경기장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2002년 맨피스 피라미드는 역사상 가장 큰 프로복싱 이벤트 중 하나인 레녹스 루이스 대 마이크 타이슨을 주최하였는데 이 경기에서 루이스가 8라운드 KO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듬해 마이크 타이슨 대 클리포드 에티엔르 경기에서는 타이슨이 첫 라운드에서 노그아웃으로 승리했습니다. 2002년 맨피스 피라미드 경기장에서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망 25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1960년에서 70년대 당시 비주류 장르였던 로클롤을 대중음악계의 주류로 끌어올린 엘비스 프레슬리는 42세의 나이로 맨피스에서 사망했습니다. 맨피스에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첫번째 녹음을 하고 음반을 냈던 썬 레코드 또한 유명 관광지로서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맨피스는 도시 이름부터 피라미드 건설까지 고대 이집트의 수도 맨피스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잠시 고대 도시 맨피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맨피스는 역사가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기원전 삼천년경 1대파라오 메네스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시기는 크게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나뉘는데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만들어진 고왕국 시대 이전을 선왕조 시대라고 합니다. 선왕조 시대의 이집트는 나일강 기준으로 상류가 위치한 남쪽이 상이집트, 하류가 위치한 북쪽이 하이집트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맨피스는 하이집트의 제1주였던 이네브해지의 수도이자 이후 메네스가 상하 이집트를 통일시키며 고왕국 시대의 수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는 중왕국 시대의 테베로 수도를 천도하였고 이때의 맨피스는 상업과 예술의 중심지로 남았으며 신왕국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귀족자재들의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신왕국 시대의 가장 유명한 인물로 손꼽히는 남세스 2세에 관해서 고대 맨피스의 폐어에서는 그의 조각품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맨피스의 박물관 내에는 1820년 이탈리아 고고학자 지오바니 카비글라가 발굴한 약 10미터 길의 석회함 남세스 2세 조각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고왕국의 수도였던 맨피스에서는 많은 왕족과 귀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의 세계관은 현세보다 사후세계를 더 중시하여 무덤도시, 공동묘지가 포함된 수많은 네크로폴리스가 있었습니다. 맨피스 근처에 있는 많은 네크로폴리스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무덤이 많았던 곳은 사카라 네크로폴리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류가 만든 최초의 피라미드라 여겨지는 이집트 고왕국 제3왕조파라오 조셀의 계단식 피라미드는 건축과 공학, 의술과 철학에 뛰어났던 이모텝이 건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된 이집트의 도시 이름을 따 만든 현대인 맨피스 피라미드 아레나는 초기에는 NBA 홈 경기장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난항을 겪다가 피라미드의 새로운 용도를 모색하게 됩니다. 2005년부터 언론의 추측은 맨피스 피라미드의 활용법은 수족관이라든지 혹은 베스 프로샵 슈퍼스토어가 될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맨피스 씨는 베스 프로샵과의 3년간의 협상을 하였고 결국 2010년 맨피스 씨는 베스 프로샵 메가스토어에 55년 임대계약을 서명했습니다. 거대 규모의 브랜드 베스 프로샵에는 단지 낚시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스 프로샵으로의 입장은 무료이며 샵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연에 가까운 동굴과 스펙타클한 강과 함께 오리들과 살아남는 악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독립형 엘리베이터는 방문객을 건물 꼭대기에 있는 피라미드 전망대로 안내하며 빅사이프레스 로지로 알려진 100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이 있습니다. 오늘은 피라미드 10번째 시간으로 NBA 홈 경기장부터 베스 프로샵으로 활용되고 있는 맨피스 피라미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